안녕하세요 뉴욕 히다리쌤 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올려드렸던 바로 전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에 대한 내용 잘들 시청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가뭄의 담비로써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지 않을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준비를 했구요. 자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구요. 이 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economic injury disaster advanced 론이라고 하구요. 이 론을 신청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만 달러까지 받으실 수 있구요. operating expense 부분은 탕감이 되어서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내가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없이 이 론에 대해서 갚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온라인을 신청하실 때 비즈니스와 기본 정보들 2019년도 gross income expense 를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어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셨거나 또 거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참고하셔서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세금 보고 하신 내용 그대로 회계사분한테 요청을 받으셔서 그대로 옆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구요. 첫 처음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정보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한 10분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되구요. 자 웹사이트 가능한 핸드폰 사용하지 마시구요. 컴퓨터에서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되구요. 현재의 이 검색창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sba.gov 라고 치시면 이 화면이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가지 뭐 잡다하게 확인하시거나 보실 거 없구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노란색 바로 나와 있죠. 여기에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로딩 화면이 뜨구요. 아쉽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트랜스레이러 한글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엑스프레이션 데이트 9월 30일까지 금년도죠.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빨리 하시는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s soon as possible. 돈이 언제까지 여유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쵸? 자 영상 끝난 다음에 바로들 하시기 바라구요.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서는 보여 드린 것처럼 디스클로저서부터 서머리까지 해서 전부 다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서머리 단계는 확인만 하시고 클릭을 하시는 거니까 네 단계가 있는 꼴이 되는 거구요. 여기 세번째에 비즈니스 오너스 인포메이션 여기 누르시는 란은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론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론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구요. 자 첫 번째로는 choose one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 사업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업체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체냐 500명이 이상이 안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냐 개인 사업체냐 500명이 이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냐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농업 관련되어 있거나 널시리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비즈니스이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구요.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500명 미만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코퍼레이션, 소울 코퍼레이션, 인디비주얼 코퍼레이션 정도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본인들이 잘 아실테니까 그쵸. 자 여기는 choose one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출수가 선택이 안되구요. 그 다음에 review and check all of the following. 이거는 이제 잠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좋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클릭을 모두 해주셔야 되는데 이 클릭들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회색 버튼이 진한 색깔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engage any illegal 물론 아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50% 이상 뭐 자기의 뭐 소유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플리컨터, 어그리처, 아그리컬처, 농업화 되어있는 기업에 되어 되어 있지 않다. 안타기 때문에 no가 안타기 때문에 내가 y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거의 클릭이 될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구요. 어 3분의 1의 gross income revenue에 대해서 gamble에 사용한 적이 있느냐 아 그 다음에 cannot government entry cannot member of congress 주정부에서 일하거나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아 그런 곳에서 뭐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은 99%가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어 파란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 우리가 온전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지만 한 적이 없느냐. 그리고 어 범죄를 젖은 적이 없다.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no로 되어 있는 것에 yes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클릭이 다 되구요. 그 다음에 continue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을 누르시게 되어 있는데 넣기 되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바가 있죠. 그리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빨간색 바는 무조건 아시겠지만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 난이죠. 자 여기 하고 다음 페이지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리걸네임. 자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리걸네임. 어 토토 제가 뭐 그냥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네임. 현재 트레이드네임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셨고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간판 이름이 틀리다. 그래서 예를 들면 dba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간판이나 명함이나 나는 사업자의 이름하고 다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트레이드네임을 넣으시면 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IN 넘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번호죠. 아니면 소셜 시크릿 넘버. 게임 사업자의 경우는 소셜 시크릿 넘버를 넣어 주시면 되구요. 대충 제가 입력을 하나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rganization type. 비즈니스 형태가 이제 사업체가 유한회사. LAC냐. 소울커퍼레이션이냐. C컵이냐. S컵이냐. 이런 걸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뭐 이제 개인사업자 하나 눌러보죠. 그 다음에 is this applicant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대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no. 그 다음에 프레인차이저이냐라고 묻는 거고요. 물론 no. 자 이제 요거는 gross revenue 하고 cost of goods sold for the 12 months. 이거는 세금보고 하신 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부분인데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primary business address. 이제 대충 누르시고요. 대충 누르는 게 아니죠. 직접 누르시고요. 저는 제가 대충 누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cd는 뭐 대충. 자 state은 아무거나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하나 할까요. 뉴저지가 먼저 보이네요. 그 다음에 zip code 눌러 주시고요. 비즈니스 폰 넘버. 자 비즈니스 폰 넘버 다음에 alternative business 폰 넘버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시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팩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메일을 얻으십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설립 날짜입니다. 회계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진행하시고 계시는 본인들이 언제 회사를 설립했는지. 보통 북클렛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언제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month date 자 슬래시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스페이스는 없고요. 자 current ownership since.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현재 처음부터 원어로 되셔서 사업을 설립하신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사업체는 그대로 두고 비즈니스 주인, 오늘이 바뀐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으시면 똑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액티비티 비즈니스 종류가 어떤 종류이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형태에서 쭉 찾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비즈니스 액티비티 여기에든 세분화된 내용을 묻는 겁니다. 뭐 대충 제가 입력을 해 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넘버 오브 임프로이 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블루라인, 그린 라인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란을 꼭 입력을 하시면 이 색깔이 변하죠. 다음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입력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지루하실 테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비즈니스 오너 자 첫 번째 단계에 클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Is your business owned by a business entity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에 대해서 당신이 여기에 합류가 되어 있느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yes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플리컨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legal name, 회사 이름, 주소, 그 다음에 cd, state, ein 넘버, 집코드, 비즈니스 폰 넘버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individual owner, 개인 오너의 경우에는 first name, last name, 모바일 넘버, 그 다음에 title, ownership 퍼센트 이게 주식회사인 경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no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입력하는 란만 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uscd 이냐 아니냐 클릭하는 란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너에 거주되는 개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add additional owner 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게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있게 되면 여기에 additional information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단계가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confirmation 할 수 있는 confirm의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뭔가 틀린 게 있다 그러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confirmation의 내용이 여기에서 보여질 때에 여기 칸 오른쪽에 보시면 edit 란이 있습니다. 그 코너만.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수정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상이 없으셔서 summary 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 당신이 로봇이냐 아니냐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에 구글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로봇이냐 아니냐라서 클릭하는 체크란이 하나 보일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 OK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OK를 하신 다음에 끝나게 되면 메시지 관악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 confirm을 하고 만약에 SBA에서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다면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별거 없죠. 굉장히 쉽죠. 시간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놓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고 무료로 주는 건데 내가 천부를 받던 만부를 받던 받으실 수 있는 건 그쪽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충분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나자마자 확인하시면서 바로 여러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뉴욕키다리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